100만 원 이거만 꽂죠? 네. 맛있어. 이거 이거 형님. 제가 비센스 없다고 할 거잖아요. 아니야. 맛 꽂아도 돼요? 네. 맛있어. 이거 이거 형님. 근데 이거 꽂힌 게 아니라 이거. 과일에 얹혀진 거예요? 사이드에요. 사이드에요. 폭주처럼 약간. 센스 있는데?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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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초 빠지. 초 다 빠진다. 다 빠진다 이거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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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가 가져가야지. 야. 야. 빨리 먹으라. 야. 야. 이제 그게 왜 이러니까. 깜빡 깜빡 불이 센다 다 녹았어 좋아 고구마 케이크인가? 여기 있는 거 못 먹겠다 고구마 케이크인데? 이제 생일이 아무렇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일은 그냥 태어난 날 축복받은 날 아무튼 방금 전까지도 맛있게 먹고 있었는데 케이크 야 뭐야 몰랐다 야 난 저 선물이 뭔지 알거든? 너 진짜 저거 안 들고 댕기면 진짜 약간 가방이네 형들한테 선물 한 번이라도 수제가 된 거 같긴 한데 이번엔 다 줘야지 아 괜찮아 나는 5월부터 안 주고를 했어 나도 지금 뜯어봐야 되는 거야 내가 안 주는 이유는 딱 하나 야 지금 뜯으면 못 고르겠어 뭘 좋아할지 모르겠어 지금 뜯으면 네 물건 중에 하나를 버려야 된다고 너 뭐요? 궁금하면 열어봐야 되는 거야 궁금하면 열어봐야 되는 거야 궁금하면 열어보고 열면 네 물건 버려야 된다 궁금하면 열어보고 열면 네 물건 버려야 된다 내 물건은 왜 버려요? 어? 열어보면 안 나 굳이 버려야 되는 거야? 그냥 호스 받아버렸어 가방이.. 가방 아니에요? 가방? 뭐야 이거 가방이야? 아 안 되는데 아 형 저도 가방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 내가 가방 얘기하는데 내가 수름도 샀던 거 같아 내가 가방이랑 좋쳤네 아 너무 좋아 니 저 카메라 가방 좀 버리라고 핸드폰 상관 모이면서 어? 야 넌 누임이냐? 네? 저 카메라 가방 좀 내가 볼 때는 동국이는 그래도 카메라 가방일 것 같다 뭔가 안 된다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사줬는데 카메라 가방 내면 진짜 왼쪽으로 벌리면 왼쪽으로 잘 어울리네 길이 소정하네 짧게 소정할 수 있어 안에 수납공간은 많아요? 왠지 카메라 가방 두고 다닐 것 같은데? 수납공간이 부족해 보여 그래도 그래 경호가 그래서 형은 수납공간을 넉넉하게 가방을 만들었어 그러면 좋은 건 생각났어 진영은 뒤로 매고 아니 아직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라고만 사오는 거잖아 진영이 구명가방으로 성분해줬 거 아니야? 99월 4월 5일에 근데 검매가 짱짱해요 야! 야! 탄이 집해야겠다 이거 야 겁나 보여? 보급집으로 만들 수 있어 탄아 일로와 와 이거 탄이 집해도 되겠는데? 안 맞았는데? 고양이였으면 좋아했겠다 야 케이크 맛이냐? 원장님 이거 다 먹어줘야 되잖아 야 케이크 맛있어? 이제 뜯고 온다 여기 먹으면 안 돼 여기 먹으면 안 돼 여기 먹으면 안 돼 맛있어? 앉아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?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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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? 맛있어 맛있어 이거 딱 누나 키즈예요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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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잘 먹는다 가방 버려야 돼 쓰레터에 넣었다 이거 종국아 저거 버려야 돼 나 저거 버려야 돼 가방 사는 거야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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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놔? 놔 놔 이 아들 들어갈 것 같은데 들어갈 것 같지 않아? 그러면 되겠다 어? 조용히 해라 그러면 되겠다 이라 난 가방 안에 가방을 버리는 거예요 뭐야 뭐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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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얼마 없네 정구가 다 됐다 다 됐다 이거 버릴 수 없어 버려야 돼 나중에 카메라에 카메라 가방을 끌려야 돼 너 내일 아침에 눈 주면 이 가방 둘 다 없을 거야 드레지 너 저거? 나 다 알고 있다 하나 버린다고 하나 더 있고 다 알고 있다 anyhow sen